당신의 족에 배팅하라 최강 보컬을 뽑는 피커들의 배팅 그라운드 아티스트 빅래그 슈퍼루키 MC 임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경연이 맞이 되었습니다 1등을 한 우승자는 천만원의 성장지원금과 앨범 발매의 기회를 얻게 되고요 우승했다고 끝이 아니라요 이어서 우승자분이 천만원 성장지원금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가수로 데뷔를 하였는지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승했다고 합니다 You feel the love of my heart 쓰러지지 않을래요 고마워요 아낌없이 노래할래요 처음부터 나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잊어줄 거야 너를 잊을래 너를 지울래 나!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너만 사랑하게 만들고 나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달콤해서 너무 좋아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사랑이랑 이런 걸까 미련 가득히 이 자리 채우면 그대는 돌아올나 사랑이란 마음도 점점 증오가 되어가지만 술에 취해도 다시 번복든 안 네가 그립다고 하겠지 사랑이란 마음도 점점 증오가 되어가지만 사랑이란 마음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